14쪽 할 차례죠. 우할 대학은 시일계 강자니 이금각요천교타실이란 여타설 격물엔 자가수시 거 격물 후에 전교타실이오 작성의 여견이니 약지도 공학자 하면 여부 이견이란 독대학이 기재 간타 언어리오 정욕험지 여심여하님 여호호색고 악취를 시험지 오심하야 가능호선호와 겨차호암 한거위풀선이 치파유차호와암 이류 부지여든 즉 용맹품약 불리라야 필교장지니니란 금 부지여차하면 즉 서자서 아자하리니 하익지우리오암 거기까지 하나 띄고 우할 대학은 시일계 강자에요 강자니 이금각요전교타실이라 또 말하기를 대학은 시일계 강자니 강자라는 것은 창자에요 창자 창자 대학은 마치 한계의 창자니 이금각요전교타실이라 지금 문득 요전교타실 이 교자도 밑에 평성이라고 써있잖아요 이럴때 하여금교자에요 그래서 전교타실 그러니까 교타실 그로 하여금 채워지게 함이 요구된다 배가 아까 배고프면 못참는다고 하듯이 이게 대학이라는 그 자체가 그게 글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수업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채운다는 건 본인이 실제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 자기가 그런지 안그런지를 직접 확인해서 한다는 거에요 여타설경물엔 그래서 예를 든자면 마치 타설경물 타는 대학이에요 그것이 대학에서 경물을 이야기할 때는 자가 자가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가 수시 거 경물후에 전교타실이에요 자신이 반드시 경물 공부에 나간 뒤에라야 전교타실 그 대학이라는 경물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경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울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물을 해 봐야 경물이란 게 뭐냐면 물건과 부딪히는 거에요 물건을 맞닥뜨리는 거에요 자기가 맞닥뜨려 봐야 아 이거에 대한 위치가 무엇이지 이거를 찾아 나간다 이러죠 착 성의 역에 나니 그 다음에 이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이렇게 순서로 나가잖아요 8조목이 그래서 착 성의 역에 나니 성의 장에 붙여 나가서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 진짜 이게 성의 내가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부딪혀 봐야 성의로 치워진단 말이죠 약지 독특 공강자 하면 만약에 다만 독특 공각자 공각자는 텅 빈 껍질이죠 껍질만을 읽어 나간다면 역 무익이 아니다 또한 이익이 없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라는 자체가 대학이라는 글이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참의 학문이다 글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껍질만 이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 무엇인지 실제로 들어가서 그거를 꼭꼭 채워야 된다 자기 마음속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만 대학에서 말한 이 글이 나와 동떨어지지 않고 나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핥다가 핥다가 가는 그런 글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역 무익이 아니라 아무 이익이 없을 거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또 말하기를 대학은 시 일개의 강자니 이것은 한 개의 강자 이 창자처럼 창자와 같은 것이니 금 각 요 전교 타시리라 지금 문득 그 빈 강자만 있어선 안되고 그 창자로 하여금 채워지기를 요구한다 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 타설 경물엔 자가 수시 거 경물 후에 전교 타시리요 예를 든다면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 자리에 있어서는 자가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반드시 경물하는 그 이치에 나아간 뒤에라야 그 전교 타시리 그 대학에 말한 경물 자리를 채울 수가 있고 착 성의 여견하니 성의 짱에 나가서도 또한 같으니 약 지 독득 공 각자하면 만일 그 빈 껍데기만을 독득 읽어서 알아 나간다면 역 무이익이 아니라 또한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단어 보시겠습니다 독대학이 기제의 간타언으리요 대학을 읽어 나가는 것이 어찌 간타언으리요 그 언어만을 보아나가는 데 있겠는가 말로만 읽는 데 있겠는가 정욕 험지여심려하니 정 자는 정히 아니면 꼭 반드시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험지여심 마음의 증엄을 해서 마음 속에 엿더한지를 증엄하고자 하는 것이니 누구 마음 내 마음 여호호색 여호 악취를 시험지 오시마야 관은 호선 오악 여차호하 대학에 가면 저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호색 선을 좋아하기를 그 색 사실은 색은 섹스지요 남녀간의 섹스 사랑이에요 그 사랑 좋아하듯이 하고 오 악취는 썩은 냄새를 싫어하는거지요 똥 구린네라든지 생선 썩은느라든지 시체 썩은느라든지 그런 더러운 냄새를 누구나 다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 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참마음이잖아요 누구나 참마음이잖아요 그게 성의잖아요 참된 뜻이니까 그거를 시험지 오시마야 이 대목을 내 마음속에 시험해봐서 과능 호선 오악이 여차호하 과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함이 여차 이와 같은지 과연 이와 같은 같던가 이렇게 시험을 해보라는거죠 한거 위 불선이 시 과 유 차호하 이게 한거는 한가할 때 혼자 있을 때 평소에 그런 뜻이에요 평소에 위 불선 선하지 못한 것을 하는데 무수불지라는 말이 나와있어요 일지 못하는 곳이 없어 나쁜 일 다 해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소인이 한거에 위 불서로 대 무수불지라고 써있거든요 소인대가 평소 혼자 있을 적에 나쁜 일을 다 하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 과 유 차호하 이것이 과연 유 차호 이러한 것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는 진짜 나쁜 일을 진짜 안느냐 그거를 시험지 오심인거에요 내 마음속에서 시험해봐서 이류부지여든 하나라도 지극하지 못함이 있거든 즉 용맹분약불기라야 용감하고 사라없게 분발해서 뛰어가지고 그치지 않아야만 그걸 떨쳐버릴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은 내가 용감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나쁜 것은 떨쳐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것을 용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맹분약불기라야 용맹스럽고 분발해서 그쪽으로 뛰어가지고 분리 그치지 말아서 필요장진이라 장자도 상성이라고 써있지요 이럴 때는 무슨 장자일까요 긴장자가 아니라 자라날 장자에요 실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필요장진이라 반드시 실력이 늘어나고 진보가 있게 될 거다 해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대학에서 말하는 성의 정심 이런 공부가 나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고 실제 그런지 안그런지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속에서 시험을 해서 확실하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라 그런 얘기죠 금 부지 여차하면 지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즉 서자서 아자하리니 글은 저절로 그리고 나는 저절로 나라에요 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될 것이니 하익지율이요 이 하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자를 말씀드리면 육하원칙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죠 그죠 육하원칙하면 다 알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다 아는데 글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적용을 못해 왜냐면 이게 하자가 어찌하 이렇게 대표음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익 하면 어찌 이익 어떤 이익 그죠 무슨 이익 무슨 보탬 그게 더 좋겠지요 그래서 하익이란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무슨 학자로 해석을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독 대학이 기제 간타 언어리요 대학을 읽는 것이 대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찌 그 언어 말 만을 보아 보는데 있겠는가 정 요 펌지어 심 여하니 정히 마음 속에 증언을 해서 어떠한가를 봐야 되니 여호호색 오악취를 예를 들자면 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을 시험지 오심하여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시험해서 관응 호선 오악이 여차호와 과연 능히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미 이와 같이 하느냐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호 호색 선을 좋아하는 거고 오 악취 악취를 싫어하는 것 한거 위 불선이시 과유 차호와 평소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끝까지 간다고 대학에 써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러함이 있던가 라고 자기 마음 속에 시험을 해서 이류부지여든 하나라도 그 경지 대학에서 말하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함이 있거든 용맹분약불이라 용감하고 아주 매섭고 분발하여 자기가 노력을 하기를 그치지 않아야만 피류장진이니라 반드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실력이 성장하고 진보가 있게 될 것이다 금 부지 여차하면 지금 이것을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한다면 서자서 아자하리니 하이 지류 서는 서 나는 다가 될 것이니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 다시 시작 인덕 itan 지 pets